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신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주변에서 스폰이 필요한 경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시민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민권을 준비하는 게 더 오를 것인가. 내 제2의 인생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질 것인가. 혹은 최근에 와서는 복수 국적을 가지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시민권은 더 문제없어. 65세가 됐을 때 한국에서도 또 국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개인마다의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요건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요건이 8가지가 있다고 미국의 정부 쪽에서 또 이민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형사기록이 됩니다. 형사기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건에 결부가 돼 있어서 혹은 내가 사건의 주체였었기 때문에 중범죄, 즉 중범죄라는 게 중대한 범죄라는 소리죠. 중범죄나 특정 경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으면 이 경범죄의 경우가 상당히 사람들마다 다소 헛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경범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범죄나 경범죄, 특정 경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에 신청을 하실 때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인 품행에 관해서 한국이나 미국하고의 관행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도덕적이라는 부분의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 품행, 내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건에 결부가 됐을 때 문제가 된 게 도덕적인 품행이라는 범죄안에 든다면 예를 든다면 사기, 약을 밀매한다거나 가족폭력 등 같은 경우는 도덕적 품행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권 취득하시는 데에 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할 때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거나 불법으로 취업을 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 입국을 하셨을 때에 허위 진술을 해서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이 되거나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러한 불안 심리가 있으실 경우에는 주변에 있으신 전문가 변호사분들 만나서 상의를 꼭 하시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 변호사나 주변의 전문가들은 한 명만 만나시면 안 됩니다. 두세 명 정도의 경력이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조계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거주 요건이 미충족이 됐었던 경우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5년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3년 동안 미국 내에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연속해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실 수 있죠.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6개월, 미국에서 6개월 사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민법 변호사하고 마찬가지로 상의를 하셔서 내가 지난 날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 미국에 체류한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토탈 그 계산도 해봐야 된다는 점, 따라서 거주 요건, 미국에서의 거주 요건을 미충족했을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을 밀리면, 그것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죠. IRS에서 세금을 체납했거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원달러, 투달러, 뭐 이런 돈이라도 작은 스몰 머니라도 분명히 세금의 결부가 되어 있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덕적인 품행입니다. 우리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신청자분들은 도덕적인 품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관념에서의 단어, 경범죄에 있어서의 경범죄 도덕적 품행이라는 단어와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이는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로서 그 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이 사람은 미국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고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분명히 시민권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인 경우에도 조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죠. 미국의 헌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 미국 정부에 대한 기본 지식, 삼권분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법에 대한 통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기본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할 경우, 즉 시민권 나 신청해서 시험 볼 때마다 계속 떨어졌어, 이런 분들 계시죠.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에도 시민권의 허락,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는 영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나이가 드시면 시민권 시험을 보실 때 한국어 시험도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를 읽고 쓰고 말의 능력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한 문법으로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이 시민권자가 영어 한마디도 못해? 어떻게 A, B, C, D밖에 몰라? 그리고 이것을 읽고 나서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 이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단, 나이와 영주권 소지 기간에 따라서는 면제가 될 수도 있죠. 시민권 시험이 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권 시험을 볼 때는 말하기, 쓰기, 읽기의 능력을 본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여덟 번째로는 모든 국가에 내는 신청서나 또 내 페이퍼에 필아웃을 할 때의 부분인데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정보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입니다. 거짓으로 썼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확실치 않게 애매하게 쓴 경우입니다.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걸 어떻게 확인해?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지문을 찍고 지문을 확인할 때 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FBI에서 확인합니다. 영주권의 리뉴를 하실 때도 그렇고요. 리엔트리 퍼미스를 신청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지문을 가지고 기록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신 동안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하고 이름만 치면 지난 날에 과거에 어디서 살았는지 어떠한 텍스로 밀렸는지 그리고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다 알게 되죠. 한 번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다 안다는 거나 똑같죠.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8가지이고요. 때로는 이것의 옵션이 붙어서 엑스트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담당관을 잘못 만났을 경우에 내가 담당관하고 어떤 절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과 알귀를 하다가 싸움이 있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또 예외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서 시민권 신청이 거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신청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안을 드린다면 법률 전문가들과 상담을 한 번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내가 문제가 좀 될 만한 것이 있다, 좀 꺼림직하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시고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 또 케이스가 많은 경우에는 많은 인터넷과 자료를 통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실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케이스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의 노하우,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꼭 모두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는 그만큼의 내 나름대로의 확고한 의지와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내 나름대로의 합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패나 마음고생이 있으시기 보다는 한 번에 무사 통과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영상들 중에서 시민권 신청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많아지고 계시는데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 거절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8가지의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해나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